여러분 제가 원래 모공이 큰 피부가 진짜 절대 아니었는데 갑자기 요즘 코 옆 약간 나비존 부분이 있죠? 이 라인 부분에 갑자기 모공이 조금 구멍이 날 정도로 도드라져 보이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비상사태, 나 어떻게든 모공 케어를 좀 해줘야겠다 싶어서 요즘 진짜 모공 관리에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데 제가 모공에 좋다는 제품들 좀 여러 가지를 써봤어요. 모공에 좀 특화된 세럼들. 근데 걔 중에 좀 효과가 괜찮은 것도 있기도 했지만 딱히 막 이거다 하는 제품은 못 찾았었는데 진짜 너무 마음에 드는 제품을 찾아가지고 오늘은 요즘 제가 하고 있는 제 모공 관리 케어 루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먼저 모공을 축소시키고 피부 결을 매끄럽게 만들 수 있는 원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자면 모공이 애초에 왜 넓어지냐? 바로 피지 때문이란 말이죠. 피지 관리를 해주는 게 참 중요한데 제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 바로 이 프롬 메디 리얼 타이트닝 모공 세럼이에요. 이게 단 1회 사용만으로도 모공 크기가 81%나 축소가 되는 이름 그 자체로 아주 모공에 특화된 모공 세럼인데요. 파하랑 라하 성분 다들 아시죠? 3,4세대 각질 제거 성분인데 이게 피부 표면하고 모공 속 노폐물을 제거해주는 효능이 있는데 고 파하랑 라하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고요. 또 Anti-7P, Anti-7P라고 해가지고 특별히 개발된 특허 성분인데 모공과 피지 감소 효과가 있는 성분이에요. 이제 그러한 원리로다가 원료로 안에 들어있는 성분으로 모공 청소. 모공을 깨끗하게 청소해줘서 매끄러운 피부결을 만들어주는 제품이거든요. 스텝 1, 파하 성분으로 피부 표면 각질 케어해주고 스텝 2, 라하 성분으로 모공 속 각질 케어해주고 마지막에 Anti-7P로 모공 축소 이렇게 세 가지 루틴을 그냥 이 세럼 하나만으로 끝내버릴 수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제품 쓸 필요도 없고 너무 쉽게 모공 케어가 가능한 제품이라서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약간 푸른빛을 띄는 워터리한 물세럼 제형이라 좀 가벼운가 싶은데 바르고 나면 정말 쫀쫀쫀쫀 촉촉한 느낌. 광택이 저르르해지거든요? 광채 보이시나요? 얘를 얼굴에 전체적으로 펴발라줘요. 토너 패드로 가볍게 얼굴 닦고 발라도 되지만 전 그냥 씻고 나오자마자 귀찮아서 바로 이것부터 바를 때도 있고요. 제가 이걸 정말 꾸준히 사용했어요. 몇 주 전에 아이폰 기본 카메라로 찍었던 저의 모공 모습인데 현재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정말 많이 좋아지지 않았나요? 그리고 사실 제가 기대를 별로 안 했는데 무엇보다도 이거 되게 의외인 특장점이 바로 뭐냐? 얘가 진짜 촉촉해요. 대박적으로 엄청 촉촉해. 제가 진짜 완전 건조한 피부거든요? 그리고 왠지 각질 제거 성분 라하 파하 모공에 좋은 성분 들어있다 그러면 뭔가 기름 말리는 느낌? 너무 건조한 느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진짜 저도 이 제품을 처음 쓸 때 건조할 것 같다는 편견이 있었는데 왠걸? 진짜 너무 촉촉해요. 오히려 진짜 건성 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을 정도로 속까지 쫀득쫀득 속까지 완전 촉촉 쫀쫀해지는 느낌이거든요? 피부 완전 건조한 스타일인데 이걸로 각질 정리도 하고 모공 청소도 할 수 있는데 게다가 보습감까지 마지막으로 플러스 알파 효과인 보습감까지 채울 수가 있으니까 약간 화장품 다이어트 한답시고 진짜 이거 하나만 바르고 잔 적도 있어요. 근데 진짜 생각지도 못했던 효과 진짜 완전 쫀득쫀득해요. 그래서 모공 관리 루틴이 뭐냐? 보통 저의 모공 관리 루틴이라고 하면 하하나 라하 성분이 들어간 토너로 각질 제거해주고 그 다음에 좀 피지를 줄일 수 있는 기름 많이 분비되는 피부에 약간 적합한 스킨케어 하나를 바르고 그 다음에 가벼운 크림이나 보습감 줄 수 있는 세럼으로 마무리를 한다. 이거였는데 사실 그 모든 기능이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각질 제거할 수 있는 파하라 성분 들어가 있지 모공 청소할 수 있지 보습감도 채워지지 그냥 모든 루틴 3스텝을 이 하나 제품 하나로 완전 축소시켜버리니까 단계가 완전 축소되어 버리니까 요즘 사실 제 모공 관리 루틴이라고 하면 그냥 이거 하나 바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피부가 정말 단시간 안에 빠르게 모공 문제가 개선이 돼가지고 이 제품 너무너무 추천하고 싶어서 이렇게 또 광고로 들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찐, 찐 좋아요. 빠르게 효과 보고 싶은 분들한테 진짜 추천드립니다. 네 여러분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으로 보도록 할게요. 안뇽~~